감사합니다 사실 가윤이는 이렇게 빠르게 막 빠른 노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살짝살짝 즐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? 표정을 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이 템포에 좋아하시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표정이 상당히 좀 안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빵빵빵 뛰어야 되는데 그렇죠? 다음에는 가윤 노래도 좀 빵빵 이렇게 뛸 수 있는 노래를 좀 준비해볼게요 아시겠죠? 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달 노래도 좋아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신나는 노래도 아닌데 이렇게 여자 두 분이서 뛰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술을 더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맥주 한잔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밤에 내일 출근 안 하세요 근데? 다 여기 출근 안 하시는 분들만 아니 뭐 내일 다 쉬어요? 아 재택고금 하시나? 이 시간이면 다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죠? 내일 출근할 사람들은 저기 다 나가시나요 우리 어디 가요? 거기 입구 다 막으세요 네 저기 입구 다 막아버리세요 그럼 다 가요 네 강나고 아 치사하다 진짜 가버리시네요 갈부는 가야돼요 나랑 인연이 아니에요 하하하하 즐겨주실거죠? 네 이번에는 그럼 살짝 더 빠른 템프로 불러드릴게요 가위놀이는 점점 점점 빨라져요 원래 한 마냥 확 처음부터 달궈지면 어떻게 해요? 방방 꺼져 버려요 알았죠? 이번에는 신나는 노래도 제 노래 검은고에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